보내주신 김치, 그 김치 냉장고에 놓는 걸 깜빡했다가 어제 아차 씹어서 큰일 났다는 맛을 봤더니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 딱 떨어진 맛이더라고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서 간수는 하셨어요? 아 그럼요 즉각 바로 집어넣었죠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맛있으면 고맙죠 덕분에 밥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김치 먹을 생각이에요 아유 금년 김장 맛도 어지간할 것 같다 안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지간이라니요 극초의 상통입니다 사모님 짱! 짱이에요 아버지 들어오셨어요? 사장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갔다는 전에 소식이 없어서 웬 신고한 사람인가 했죠 예, 월간제 원고 좀 쓸 게 있어서요 그게 영 마무리가 안 돼서요 글도 쓰시나요? 뭐 별거 아닙니다, 별거 아니에요 같이 저녁 드시죠? 아니에요, 아니에요 그래요, 뭐 그런 배려 끼칠 수는 자, 그만 가보겠습니다 자, 사모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, 안녕히 가세요 예이